안녕하세요 여기 아래 새벽을 내리는 사건서럼 사람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여기 아래 몸을 내리는 사건서럼 사람들 목표가 상이 들어 고요한 듯이 수많은 많으니 나를 알게도 두디 잊지 않아도 괜찮아 뒷밤 잊지 않아도 괜찮아 아쉬운 내일을 위해 우리는 무슨 사람 달빛 아래 새벽을 내리는 사건서럼 사람들 달빛 아래 새벽을 내리는 사건서럼 사람들 우리의 목표가 상이 들어 고요한 듯이 수많은 많으니 나를 슬프게 보아 꿈이 피해 난 괜찮아 뒷밤이 피해 난 괜찮아 아쉬운 내일을 위해 우리는 무슨 사람 수많은 날들이 나를 흔들게 부어 눈이 뒤에 나는 괜찮아 비만이 뒤에 나는 괜찮아 아름다운 내 이름이 해 우리는 무서운 사람 우리는 무서운 사람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수 이청화 가수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꿈이 있는 방송 들어 들잖아 당신과 함께하는 들어 들잖아 인터넷 방송 방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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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s visual 영상 감사합니다.